이번 시간은 109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경기 변동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시험에서 인용을 꾸준히 해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는 하나 해달라 이런 취지고요 이런 국면이 존재하는데요 국면은 하향과 회복과 상향과 후퇴 국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 경기에서만 존재하는 게 안정시장 국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교과서에는 하향시장이라고 등장을 하죠 하향시장은 일반 경기에 불황에 해당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죠 거래가 안 좋고요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평균 40%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을 대출을 끼고 소유하는 게 부담을 느낄 때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황에 약한 유형의 부동산이 있죠 중대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디귿하고 리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부동산 전문업자의 활동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동산 전문업자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자, 인테리업자, 이삿짐센터 이런 거죠 여기서는 누구를 중시하냐면 매수진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인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매도인들은 물건을 내놨는데 거래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을 때 상한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하향시장 국면에서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상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국면상에서는 이거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향시장의 다음 단계에 오는 게 뭐냐면 회복시장이에요 불황에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목대로 회복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고객의 수가 조금 조금씩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실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 신청 건수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야겠죠 그래야지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업자의 활동에 있어서 리을에 나와 있죠 부동산 전문업자의 활동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누구를 중시하다가 매수인을 중시하다가 매도인 중시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왜 이렇게 변화가 되냐면요 경기의 흐름이 바뀔 때 우리는 초기 단계에서는 바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월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가 잠깐 늘어났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월, 1월, 2월 사이에 학군이 좋은 쪽에 부동산 또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신학년이 시작이 되면 그 거래는 뚝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동안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는 매수인을 중시해서 여전히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1, 4분기 내내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 뒤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거기 보시면 이제 미음이 돼 있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돼 있냐면 하한선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을 우리가 수집을 했을 때 이게 거래됐는데 엊그저께 거래된 거면 현재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한 6개월 전에 거래된 거면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을 때 거래가 된 사례가 수집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준 또는 하한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 회복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 경기가 이제 호황 국면으로 접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향시장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에 호황에 해당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경기가 계속 이렇게 치닫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경기가 하강하는 그런 후퇴할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 전문업자의 활동에 의해서는 우리 거기서는 리일로 돼 있죠 부동산 전문업자의 활동에서는 누구를 중시해야 되냐면 무조건 매도인을 중시해야 되죠 이때 매도인은요 집을 절대 안 팔죠 왜? 지금 만약에 우리 겨울이잖아요 아니 봄이 되면 한 5천 더 뛰고 여름이 되면 1억 이상의 호가가 올라갈 텐데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인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다 하한선이죠 왜 하한선이냐면 상향시장이 이 정도 국면이거든요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다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경기도요 경기는 후퇴하게 돼 있죠 그래서 후퇴 시장 국면을 가게 되면요 금리가 이제 점점점점 높아지면서 거래가 주니까 공실도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후퇴 국면이라는 건요 이게 경기가 너무 과일됐다 싶으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럼 갑자기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을 때 부동산 전문업자의 활동에서는 거기 디귿에 나와 있죠 누구를 중시하냐면요 여기도 초기는 매도인을 중시하다가 매수인 중시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가 조금 조금씩 떨어지고 시세가 조금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경기가 후퇴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계속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질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판단이 되면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리을에 가게 되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에 대해서는요 여기서는 누구를 중시하냐면 무조건 매수인이 시장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다 상한선이 되겠죠 기준 또는 상한선 경기가 후퇴하는 타이밍에서 보면요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고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거래가 됐으니까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국면도 있고요 안정시장 국면이라는 거는요 별도의 지역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국면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의 호황 불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좀 괜찮은 곳에 위치한 소형 주택들이 대부분 안정시장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안정시장 하에서는요 거래 가격이 평균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우리 교재상에서 보시게 되면 전문활동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전문활동은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다 중시해야 돼요 매수인과 매도인을 그러니까 여기는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 매수세도 꾸준히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에요 규모가 작은 이런 소형 주택으로 의해진 곳에서는요 경기가 좋다고 해서 투기 가격 수준으로 올라가지도 않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폭넓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항상 한 1, 2천 내에서 시세가 완만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순환 국면별의 특징인데 기본적으로 제목에서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하단의 예제가 이 국면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출이죠 한번 이거는 풀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2번 지문을 보시면 하향 국면은 누가 중시가 돼요? 매수인이 그렇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매수인인데 매도인 상한인데 한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목을 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에 가시면 거미지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미지 모형에 대해서도 별표 하셔야 돼요 이 거미지 모형이라는 건요 수요와 공급 모형이 시차를 도입하지 않는 비교정학적인 이론인데 비해서 거미지 모형은 시차를 도입해서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을 해서 이게 나중에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의 변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움직임을 살펴보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거미지 이론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일반 경기의 사이클의 움직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유발이 돼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존재해서 그래요 수요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데 공급은 일정한 시차를 주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돼지하고 옥수수의 가격 파동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TV에 어느 대학 교수가 나와서 돼지에 있는 콜라겐 성분이 여성의 피부 미용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십시오 족발도 많이 드시고 돼지 삼겹살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시장에서 돼지고개에 대한 수요가 폭등하겠죠 그러면 농가에서는 원래 오리를 기르거나 닭을 기르거나 소를 사육했던 양반들이 다 갈아엎고 돼지를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돼지를 기르려고 하면 사료가 필요하죠 주사료가 옥수수라는 얘기죠 그럼 갑자기 농가에서는 감자 심고 고구마 심었던 사람들이 옥수수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니까 또 다 갈아엎고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돼지를 열심히 키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교수가 등장해서 콜라겐과 피부 미용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피부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또 설명하게 되면 갑자기 돼지에 대한 수요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돼지 키워봐야 똥갓밖에 안 되겠다 그럼 누가 돼지를 키우겠어요 그러면 돼지를 기르기 위한 사료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배하기 시작한 거를 중간에 다 뽑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옥수수를 다 재배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그냥 버리거나 묻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또 옥수수 대 다 뽑고 감자나 고구마로 받고 심을 거 막 이러고 있는데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콜라겐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돼지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또 생기겠죠 그런데 그게 시장이 공급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재배에서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학교론에서는 돼지하고 옥수수는 출연을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무조건 부동산을 갖고 얘기하시니까 그거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거미집 이론이라는 건요 이게 불안정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정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요 금기의 소유랑은 금기 가격에 의존해요 금기라는 거는 현재를 얘기해요 현재 수요는 현재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장에 들어온 공급량이 있죠 얘는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2023년도 1월에 서울에 공급된 주택은요 1월 달에 지어가지고 1월 달에 공급한 애가 아니라는 얘기죠 통상 부동산 공급회까지 한 2년에서 한 3년 걸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에 착공이 들어간 애들이 지금 완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이 이때 착공했을 때는 이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착공을 한 거지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착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착공이 들어가면 걔는 다 함께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 들어온 물건은 전기가 과거의 가격에 기초해서 들어온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유발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 폐쇄 경제를 가능해요 여기서 생산한 것을 외부로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한 건 없어요 이 자체에서 생산하고 자체에서 소비한다는 가정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거미집 모형의 안정조건이라고 있죠 거기에 별표하시는 거예요 안정조건에 보게 되면요 수렴명이라고 돼 있어요 얘가 기준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렴명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수렴명이 대기한 조건이 뭐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죠 얘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탄수라고 그래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명이다 그런데 기울기와는 반대예요 그래서 수요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보다 공급곡선 기울기에 절대값이 클 때 이랬을 때가 수렴명이 돼요 그리고 발산형이라는 것은 수렴명하고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 발산형이 대기해서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야 되고요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클 때 탄력성과 기울기가 반대가 구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발산형이 대기해서는 공탄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다 그다음에 수렴명이라고 있어요 수렴명은요 다 같은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을 때 그러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하고요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아질 때 그래서 출제자들은 수렴명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인용을 해줘요 얘네가 수렴명이 되거나 발산형이 되거나 순환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대입해서 수렴명이냐 발산형이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문제 자체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함수나 공급함수를 줬을 때 수량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100-2P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거는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량이 앞에 나와 있으면 근데 만약에 P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는 기울기의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기울기의 값을 나타내고요 여기서 이거는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요령은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Q분의 P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P분의 Q로 기울기의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하는 요령 정도만 알고 계시면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거미지 모형이라는 건요 뒤에 112페이지에 가시면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적용이 돼요 112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그 얘기는 주택은 필수제예요 경기가 좋든지 안도치 간에 주택은 거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우리가 가정에서 얘기했지만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이 미래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불합리한 전망을 갖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에 대한 가격은 불안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급을 너무 많이 착공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합리적인 양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거미지 위론이 성립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미지 위론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셔서 12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시장론에서 우리가 또 이어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장론 안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시장론에 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언급이 이제 되는 게 시장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개념 및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페이지는 120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시장의 개념이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연극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시장이란 수요자하고 공급자라고는 이 두 주요 배우가 등장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두 주요 배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가격이라는 것이 도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거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하는 것이 곧 시장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장 안에는요 구별을 하게 되면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이라는 건요 일정한 장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동대문 시장 같은 이런 구체적 시장이라고도 명시가 되는데 동대문 시장은 우리가 구체적이잖아요 동대문에 위치한 시장이죠 남대문 시장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 구체적 시장이라는 건요 뭐를 필요로 했냐면 장소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구체적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동대문이라는 곳의 안에서 일정한 장소 안에 시장이 성립이 되고 거기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추상적 시장이라는 거는 이러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추상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소를 수반하지 않는 건데 부동산 시장은요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에 따라서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21페이지 맨 상단에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구체성과 추상성이라고 돼 있죠 정의하는 견해에 따라서 구체성과 추상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게 되면 시장의 유형이 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갖춘 것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현실을 단순화해서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모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밑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에 성립 조건이 있는데요 성립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여야 돼요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해요 여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만 여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수만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건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줘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요 여기는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질도 같고요 그러니까 상품에 관한 정보도 다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불완전한 정보가 주어지고요 상품의 이질성이 존재하죠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시장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데 여기는 진입과 퇴거가 어떻게 돼요 제한이 걸리죠 그러면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럼 이런 불완전 경쟁 시장 안에는요 안에 종류를 보게 되면 독점 시장도 있고 과점 시장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독점은 생산자의 수가 하나일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점이 한전 아시죠 전력은 한전해서만 공급하니까 그런 시장 그래서 이 독점 시장은요 그 독점 기업이 시장의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죠 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전 시장 자동차 시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얘네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예요 진입과 퇴고도 자유스럽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공되는 질이 좀 틀려요 서비스 질이 전국에 가면 헤어샵이 문양이 많잖아요 헤어샵을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접고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 보니까 형성되는 가격이 다 차별적이에요 그렇죠? 서울의 강남의 헤어샵에서 머리 한번 커트할 때와 지방에서 커트할 때 가격대의 차이도 존재할 수 있더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알아줄 것은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냐면 불안전 경쟁 시장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 체계는 갖추지 못하고요 지역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라고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제시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성립다는 것이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문 2번에 보게 되면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재화 시장 관리,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과 위치 등의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그때는 그 개념은 부동산 시장을 공간 시장이라고 접근했을 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거래되는 가격대가 비슷하다 만약에 우리가 강남에 첨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 시세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긴 동일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강북에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효자동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부동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가격대가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세하고 여기에 시세가 틀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시장지에게 속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장의 분류는 범위에 따라 개별 시장, 부분 시장 그다음에 전체 시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도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그다음에 특수목적,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류관계는요 크게 중요하게 쓰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분류를 나눈 것은요 주거용이 주택지역에 있느냐, 상업지역에 있느냐, 공업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세는 또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요 범위에 따라서도 우리가 시장의 범위를 나눠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시장론 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라든가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든가 또는 주택시장에 관한 부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124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있고요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126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은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이 나왔다 그러면요 요즘은 그냥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물어볼 때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도 지문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시장에 관한 것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시장에 관한 것도 이런 식으로 오지선달을 구성해서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할 때 특성에 별표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서 지문이 발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도 지문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요즘의 트렌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시장의 특성 124회에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종료를 또 이어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중요한 단어는 경제 편이에요 특히 수용급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원하는 바를 또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부하다 보면 참 지루한 거예요 그죠? 알아듣기도 힘들고 아는가 싶으면 돌아서면 잊어먹고 근데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 처음보다 조금은 낮은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고 지금은 모든 거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꾸준히 반복한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초